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청북 청주시 한 교차로에서 무회전하던 중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횡단보드를 건너던 10대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10대 B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또래 C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조회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,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.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씨의 사고 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